한글자막 by 한효정 비록 내 마음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더 이상 실수하지마 내게도 뭐 아닌 멋진 남자가 가끔 날 유혹해 가끔 날 유혹해 가끔 날 유혹해 흔들릴 때도 있어 자, 여러분도 준비 되셨나요? 저분 일어나 볼까요? 다같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나도 할 말은 없어 이해해 줄게 하지만 내게 약한 모습은 보이지만 사랑하니까 언제나 당당한 너의 모습에 난 항상 매력을 느꼈던 거야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하지마 두 번은 안 된 내가 꼭 견딜 테니까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날 속이려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의 문은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너에게 실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너에게 실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나의 호기심이 잡지 널 흔들리게 했을 뿐 너에게 부자한 변명 따위는 하지 않을게 이제 난 이해해줘 내 잘못을 인정할 테니 가만히 생각하면 난 자꾸만 화가 나 참으려 해도 내가 그렇게 내게 매력이 없었을까 난 모르겠어 어떻게 난 다른 사람과 원래 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내 마음가짐으로 너를 이해할 수 없지만 만 한 번을 잡는 거야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나 속이려고 하면 나에게 널 떠선 순의 문은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MC 띵노 이제는 알 것 같아 숙여준 너의 마음을 언제나 까뱉게 너 날 대곤 했지만 네 속에 숨어 있는 너의 흐득함까지 언제나 나를 위협마 나를 위협마 너에게만 힘낸 남겨처럼 그렇게 날 속이려고 하면 나에게는 더 섹수 내고는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린 거야 자 여러분 진심이 좋으셨나요? 반대쪽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같이 박수 너에게만 자 다 같이 너에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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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만 너에게만 네 아!